정선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지원 대상은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수리 교체 비용 등이며 지원 규모는 총 비용의 50%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입니다. 신청 자격은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 등록이 돼 있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유지한 소상공인이며 지원 신청은 17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. 감사합니다.